국세청이 HDC 현대산업개발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국세청은 어제 서울 용산구 HDC 현대산업개발 본사에 직원들을 파견해 관련 자료 등을 확보했습니다. 이날 조사는 비정기 특별 세무조사를 전담하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 4국이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HDC 현대산업개발은 작년 6월 광주 학동 철거 건물 붕괴 사고와 관련해 최근 서울시로 8개월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받았습니다. 이후 국토교통부가 올해 1월 광주 서구 아파트 붕괴 사고에 책임을 물어 등록 말소 처분까지 요구하면서 HDC 현대산업개발은 창사 이래 최대 위기를 맞게 됐습니다.